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리스크가 클 때가 가장 작을 때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이 생각하는 리스크에 대한 관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리스크에 대한 관점을 바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신다면 아마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고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들을 만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투자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김승호 회장님이 갖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생각들을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투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 보통 투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든지 부동산을 사든지 해서 돈을 버는 거 이걸 투자라고 많이 생각하시죠? 김승호 회장님은 미래에 대한 관점이라고 투자를 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의 핵심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라는 걸 정리해 보면 미래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해볼게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 시장을 좀 앞으로 나쁘게 보는,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거나 더 이상 부동산을 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낙관하시는 분들, 부동산 시장 앞으로 더 갈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시겠죠. 그래서 집을 사든지 상가를 사든지 투자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느냐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할 때 항상 미래를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돈이 필요하죠. 이 돈에 대해서도 김승호 회장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돈도 다 똑같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돈 중에서는요. 오래 견딜 수 있는 돈이 있고, 오래 견딜 수 없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견딜 수 있는 돈이 있고, 오래 견딜 수 없는 돈이 있다. 그래서 내가 천만 원이 있다고 해도 여기서 백만 원은 당장 나가야 되는 돈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오래 견딜 수 없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머지 900만 원은 조금 여유가 있다 이러면 오래 견딜 수 있는 돈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미래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일단은 정확하게 내 나름대로 그게 정답이 있고 그걸 떠나서 내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돈들을 분류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똑같은 돈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돈이 오래 견딜 수 있는 돈인지, 또 아니면 오래 견딜 수 없는 돈인지 구분을 하셔서 이 오래 견딜 수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불과 몇 달 만에 빼야 하는 돈들은 김승우 회장님의 표현에 따르면 나쁜 품질의 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돈을 당장 써야 된다. 그럼 이거는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쁜 품질의 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온다, 반도체 앞으로 뜬다, 이런 다양한 기업들의 전망이라든지 산업의 전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근데 이게 좋은 방향을 잘 예측하더라도, 좋은 방향을 예측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좋은 방향을 잘 예측하고도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돈의 품질이 나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아무리 미래를 예측을 잘하고 이 산업의 미래를 잘 예측하더라도, 돈의 품질이 나쁜, 나쁜 품질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경우에는 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미래에 대한 관점이 제대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느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좋은 품질의 돈, 즉, 오래 버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투자를 했을 때, 우리는 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투자 시장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려면, 결국에는 리스크를 이해하고, 내 지금 상태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한, 내 상태를 파악한 상태에서, 이 리스크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내가 이 리스크를 완전히 이해하고, 이 정도의 리스크는 내가 커버할 수 있어. 그렇게 판단이 됐을 때 투자를 해야지만, 투자 시장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장기적인 성공이라는 것은요, 하나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이 투자를 10년, 20년 가지고 간다, 이런 관점도 될 수 있겠지만, 투자라는 그 시장 자체에서, 내가 투자를 1년하고 그만둘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해서, 1년 만에 100만 원 벌었어요. 그렇다 투자를 그만두지 않을 거잖아요. 투자는 평생 하게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인 성공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투자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특점 종목을 10년, 20년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식이든 분석상이든,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될 텐데, 결국에 그때 장기적인 성공, 끝내 투자해서 성공을 거두려면,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는지, 내 지금 상태에 대한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인데, 우리가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리스크가 크면 손실이나 이득이 크고, 리스크가 작으면 손실이나 리스크도 작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곳에 투자하면, 돈을 잃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만, 큰 돈을 벌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하지만 리스크가 작은 데 투자하면, 큰 돈을 벌 가능성도 낮고, 큰 돈을 잃을 가능성도 낮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보통 예금 같은 거 투자해서, 하면 원금 손실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예금은 거의. 그러다 보니까 금리, 1%, 2% 이자만 받고 끝나는 거고,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1년에도 2배의 수익이 가능한 거죠. 그만큼 근데 돈을 잃을 가능성도 높고, 실제로 주위 투자해가지고 돈을 잃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리스크가 크면은 뭐 이득도 크고 손실도 크다. 그리고 리스크가 작으면은 손실이나 리스크도 작다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게 김승호 회장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이 포인트입니다, 오늘. 리스크가 크다고 알려진 것 자체가, 리스크를 줄여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크다고 알려진 것 자체가, 리스크를 줄여놓은 상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화랑기는, 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폭락기는 리스크가 큰 포로 증가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삼성전자가 5만원에서 6만원 되고, 6만원, 7만원, 쭉쭉 올라가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삼성전자는 무조건 되는 회사고, 역시 되는 회사였어.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수요는 무궁무진해. 삼성전자가 망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해서, 10만전자 막 외치면서 막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주가가. 그때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투자에서는 돈 절대 안 잃는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에 물리심이 꽤 있죠. 또 반대로 폭락기. 어떤 주식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바닥을 기어요. 이런 주식 종목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것처럼 보여요. 왜? 주식이 올라가지 않고 계속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크다고 알려진 것 자체가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는 거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가장 없을 때, 리스크가 가장 없다는 말은, 이걸 좀 뒤집어 생각해보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없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내가 돈을 잃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상승장처럼 아무도 리스크를 겁내지 않을 때가, 리스크가 가장 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떨어질 때도 또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조금 일부 시장 상황이 바뀌거나, 투자자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면,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주식들이 계속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어제도 올라갔고, 엊그제도 올라갔고, 오늘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는 주식인가 보다 하고, 리스크가 사라져 보이는 그런 종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리스크가 가장 큰 종목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폭락기, 주식이 폭락되었을 때는 주가선에 빠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야말로 정말 리스크가 거의 없는, 가장 줄어들어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올라가는 주식이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올라가는 주식을 사다 보니까, 이게 한번 거꾸라지면, 이제 큰 손실이 나게 되는 거죠.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왜? 버블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폭락에 폭락을 거듭해서, 바닥을 기고 있는 주식, 이런 종목의 투자하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오히려 이때야말로 정말, 가장 리스크가 줄어 있는 때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 계속 누구나 다 좋다고 얘기할 때, 이 주식은 무조건 되는 거야. 열의 아홉 명은, 이 주식 어때요라고 물어봤을 때, 이 주식이 좋은데? 라고 얘기했을 때가, 거품이 생기는 유일한 시기라고, 김승호 회장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리스크를 정확히 우리는 깨뚫어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거품이 있어서,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주가가 폭락이라고 하더라도, 이 주식의 종목에,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한다. 남들이 거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갖고 싶어, 테슬라 갖고 싶어, 남들이 막 욕심을 내죠? 이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막 두려워할 때, 저 주식이 왜 이렇게 떨어져? 왜 오르지라는, 저 주식은? 저 주식이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는, 저 주식이 정말 리스크가 정말 다 사라졌다. 더 이상 떨어질 수도 없겠는데 하고, 그 주식에 대해서 욕심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쁜 상황은 나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상황은 나쁜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할인된 가격에, 자산 구매 기회를 주기 때문에, 리스크가 줄어든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가 무서워서, 아무도 그 주식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 주식을 매입하지 않는 순간이, 리스크가 가장 적은 순간이 된다라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리스크로 낳고, 이 욕심이 대중하게 운가 붙으면, 낙관이라는 게 생기면서 거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리스크가 크다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다. 그리고, 주가가 너무나 좋다, 모두 다 좋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고, 남들이 저 주식이 안 되라고 했을 때가,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저렴하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들만의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신 리스크에 대한 관점, 한번 곧 씹어보시면서, 나는 지금까지 투자를 어떻게 해왔나,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고요. 리스크가 클 때가, 가장 작을 때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리스크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제가 갖고 있는 주식 종목들을, 좀 다시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투자에 대해 돌이켜 보시는, 시간이 되었다면,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